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치, 밥 먹방 레츠고! 여기는 BHC 붐바스틱 여기는 굽네치킨 볼케이노 순살입니다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치즈볼 얘 진짜 한입과 달랬는데 조금 힘드네요 뭔가 성공할수 있을것같은데 치즈볼 치즈볼 대박 치즈볼 우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렇게 또 끓이니 하나도 먹고 싶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프리미엄 하이파고 지연맛이 진짜 맛있다 마지막으로 와... 10.5.5.5 10.5.5 10.5.5 10.5.5 10.5.5 10.5.5 치즈밥 치즈밥 만들었습니다 치즈밥 아..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아... 더 할려나? 이거봐요 진짜 크다 근육 좀 풀어주고 자, 갑니다 한입만!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어야겠다 와! 너무 맛있다 치밥 탑 치즈볼 진짜 맛있어요 이쯤에서 치즈볼 치즈볼 이게 약간 구워서 그런지 좀 많이 먹으니까 턱이 아프네요 어우 뻐근해 근데 맛있어요 약간 턱에 힘이 빠진 듯한 느낌 오늘 두 종류의 치킨을 먹었는데 손이 많이 가는거는 여기 치밥이 진짜 많이 갔어요 제가 밥을 좀 좋아하나봐요 진리 메뉴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